여전히 단식 후유증을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흔들렸던 리더십을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 채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로 임지가 단단해졌습니다. 긴박했던 순간들을 뒤로 한 채 한층 여유를 갖고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자택에서 단식 후유증에서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13일로 예정됐던 법원 재판에도 국정감사와 건강상태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별도의 당무보고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좀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이는 데다 국민의힘이 총선 체제로 시급히 전환을 꾀하는 상황에서 당무복귀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복귀에 산적한 과제를 정리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은 가운데 이 대표의 복귀 메시지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퇴원 후 들른 강서구청장 유세 현장에서 넓은 의미의 통합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이 대표는 복귀 후 대여급비 공세를 바짝 죄며 총선 기획단과 인재영일위원회 발족을 통해 총선 체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수강입니다.